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트랜스포머 아이졸레이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사용할 때 과연 1,2채간의 트랜스포머의 그라운드를 서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연결해서 쓰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별로 제가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때 1,2채간의 그라운드 처리에 대해서 사례별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랜스포머는 아이졸레이션 용으로 사실은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오디오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시스템 A 가 있고 시스템 B 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그라운드 기준 전위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을 신호를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분명히 이쪽 그라운드와 이쪽 그라운드의 전위차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내는 놈 쪽에서 반드시 트랜스포머로 아이졸레이션을 해서 줘야지만 되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핫과 콜드를 이렇게 해서 보내고 우리 쪽에 있는 그라운드 1번 핀 1번이 접지지 않습니까 1번 핀은 여기다 보내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그라운드가 서로 정기적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그라운드가 분리가 되는데 그라운드가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되면 기준 전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노이즈가 뜨거든요 이 기준 전위 차가 아무리 많이 나도 트러블 없이 이 B쪽이라는 시스템에서 깨끗하게 신호를 받으려면 우리 쪽에서 신호를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플로팅 해서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플로팅 한다 그러고 이런 출력을 우리가 아이졸레이션 출력이라고 하고요 아이졸레이션 출력은 대부분 1번 핀이 no connection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받는 놈도 우리가 우리가 신호를 받을 때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받을 때도 이 녀석이 죽는 녀석이 과연 트랜스포머 아이졸레이션 출력을 줬는지 자기네 그냥 신호를 그냥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받는 쪽도 사실은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아이졸레이션을 하고 이쪽에서 혹시 그라운드 1번 선이 들어오면 이걸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안 쓰는 방법은 트랜스포머로 아이졸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돼요 신호를 플로팅 해서 우리가 핫과 콜드를 뽑아내고 1번 핀은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핫과 콜드와 그라운드 이쪽에 그라운드가 물려서 이쪽 입력 그라운드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트랜스포머의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 이라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이게 이제 좀 더 보면 좀 더 간단하게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와 이쪽에 그라운드는 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시스템은 이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끝나고 이쪽에 있는 시스템도 이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끝나고 이 1,2차 간에는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송신서에서 전파를 쐈다고 쏴서 우리가 수신을 해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다시 바꾸면 송신서 전위와 우리 전위가 안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적으로 떠 있는 거죠 플로팅 이렇게 해서 받으면 A와 B는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그라운드가 종속되지 않은 채 서로 독립적으로 신호만 자기적으로 유도해서 가져오고 유도해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플리터라고 부르는 거와 그 다음에 분배기라고 부르는 아날로그 장비에는 반드시 아이조레이션 출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옵션으로 트랜스포머 타입을 원하냐 안 원하냐 해서 구매하는 분배기와 스플리터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 무턱대고 싸다고 해서 트랜스포머 타입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트랜스포머가 없는 타입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다른 시스템으로 줄 때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분배기와 스플리터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최소한 트랜스포머 아이조레이션 출력이 있는 장비 분배기와 스플리터를 사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지난 방송 때 액티브 스플리터와 패시브 스플리터 액티브 분배기와 패시브 분배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좀 더 살펴보시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했던 내용을 단순하게 좀 더 취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비가 지금 오디오 신호를 분배해주는 분배기 인데요 오디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DS8000 이라고 요 녀석들은 보면 여기 블럭 다이어그램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개는 그냥 나가지만 두 개는 이 버퍼를 거친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두 개가 나가거든요 요거는 트랜스포머를 거친 것은 프론트 판넬 아웃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 프론트 판넬에 가서 이 출력은 도대체 뭐냐 보면은 트랜스포머 밸런스트 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Galvanically isolated 전기적으로 완벽하게 절연이 되어 있는 isolation 출력이다라고 써 있고 pin 1번 XLR 소켓의 pin 1번은 Not connected by default 아예 연결을 해 놓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더 쉽게 그리면 그라운드만 따로 그리면 이 분배기 장비가 있는데 이렇게 분배를 해서 여러 개의 출력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4개가 나왔죠 4개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3개가 나와 가지고 트랜스포머에서 한번 이렇게 분배를 한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 이렇게 샤시에 붙어 있을 거고 이 입력에 이게 그라운드입니다 지금 녹색이 그라운드가 그라운드가 이쪽 출력으로도 같이 나가고 이쪽 출력으로도 같이 나가는데 이쪽 출력으로는 아예 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 있는 겁니다 나가지 않아요 아예 연결조차 안 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변경될 수 있다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내부 점퍼 옵션에 의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기서 이 땜지를 이 점퍼 2개를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 1번 핀을 우리가 그라운드를 뽑아서 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아이솔레이션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라운드가 왜 필요 꼭 그라운드를 연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대부분은 안에서도 무방하지만 간혹 가다가 연결을 해 줬을 때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요것도 요 장비도 이제 마이크 및 라인 스플리터인데 엔헤드 휠은 메인 아웃과 모니터 아웃은 이렇게 1번 핀이 실드 처리된 1번 선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지만 피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1번 핀이하에 노 커넥션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노 커넥션 피드가 뭐냐 피드가 곧 아이솔레이션 출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다른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쪽 방송 스튜디오에서 저쪽 방송 스튜디오로 아날로그 마이크가 됐건 라인이 됐건 아날로그 신호를 넘겨 줄 때는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플로팅된 신호를 주고 1번 핀 그라운드는 아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드 여기 나와 있죠 프론트 판넬 쪽에 피드 아웃 라고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풀리 트랜스포머 밸런스트 앤 플로팅 플로팅이라고 나오죠 플로팅 되어 있는 신호고 1,2차 간에는 무려 2,500 볼트 만큼 절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절이 차가 2,500 볼트가 나도 끄떡 없이 우리는 신호를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 있다 얘네들은 여기도 잘 나오네요 여기도 보면 얘네들은 어떠한 연결용이냐면 완벽하게 아이졸레이트 되고 독립되어 있는 신호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 줄 때 사용하는 용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튜디오에서 다른 스튜디오로 보냈을 때는 반드시 그냥 우리 거를 그냥 Y자로 분배해서 가져가거나 그냥 막 우리 콘솔 출력 하나 막 빼주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아이졸레이션이 되어 있는 출력을 주셔야 돼요 없으면 트랜스포머를 따로 하나 쓰셔야 됩니다 트랜스포머를 따로 하나 쓰셔가지고 1번 핀을 저쪽으로 주면 안 돼요 우리 쪽 그라운드 연결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막 마이크를 이제 중계차와 그 다음에 믹싱 콘솔과 하우스 콘솔을 그냥 막 문덜하게 그냥 막 연결하면 그라운드가 다 연결되는데 얘네들이 다 그라운드가 다 연결되면 그라운드 루프도 돌고 또 그라운드 전이차도 막 다 다를 텐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 시스템에는 한쪽에서만 접지되어 있고 나머지 쪽으로 다 줄 때는 그라운드를 보내면 안 돼요 이 녹색 그라운드를 다 보내면 안 돼요 이쪽에 다 로컬로 다 그라운드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쪽 그라운드를 다 그냥 줘버리면 다 이게 얘네들이 그라운드가 한 방에다 싹 다 묶이는 거 아닙니까 아이졸레이션 된 트랜스포머 플로팅 출력을 다 보내주고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는 우리 쪽 그라운드랑 다 연결이 되면 안 되고 하물며 이쪽 그라운드와 이쪽 그라운드가 막 연결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라운드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간고하고 쓰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라운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좀만 생각을 하시고 트랜스포머 플로팅 아이졸레이션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4개의 개념이죠 그라운드 루프 이거를 깨기 위해서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 그래서 동원되는 게 트랜스포머 그래서 아이졸레이션 출력 그리고 플로팅 요러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라운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여기서 무슨 어디 공연홀에서 공연하는 이제 확성을 해주는 하면서 공연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으로도 나가야 되고 여기 중계차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나가야 된다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으로 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녹화나 녹음을 또 따로 또 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 이미 다 별도의 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콘솔에서 출력을 막 뽑아 가지고 1번 핀에 분리 없이 그냥 막 줘버리면 1번 핀을 따라서 그라운드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네들이 내부에서 그라운드를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루프가 돌고 난리가 나죠 다 그라운드 루프의 온상이 되는거죠 그냥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경우를 자꾸 겪으니까 그라운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이졸레이선만 알면 이런 트러블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트랜스포머를 써 쓰셔야 되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럼 그라운드만 끊으면 안 되냐 안 되죠 이쪽에 그라운드가 다 지금 전이차 없이 완벽하게 동일 전이를 갖는 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저 멀리 떨어지고 있고 옆에 중계차가 따로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가 우리 그라운드랑 반드시 가태량 보장은 1도 없죠 운 좋으면 소리가 정말 그라운드 전이차가 얼마 안 나면 노이즈가 없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있구요 귀로 못 느낄 정도가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치만 아예 안 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거나 거의 대부분은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분배기 아이졸레이션 출력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패시브로 쓰시려면 1 대 3 아이졸레이션 트랜스를 쓰시면 됩니다 아이졸레이션은 말 빼고 이렇게 1차측 건설 하나 2차측 건설 똑같은 거 3개가 감겨져 있는 트랜스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그라운드는 1 1차 2차측에 있는 그라운드는 다 분리 다 분리 이때는 반드시 그라운드가 분리기를 하셔야죠 연결해 주면 안 됩니다 노 커넥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트랜스포머는 1차측과 2차측의 그라운드를 분리해서 즉 연결하지 안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아주 가끔씩은 트랜스포머의 1차측과 2차측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 주는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면 1차측과 2차측은 그라운드가 연결될 필요가 일단은 없다 연결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일단은 맞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민수용 노래방 기기가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가 프로용 콘솔이 있는데 이 두개의 장비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민수용 기계다 보니까 언밸런스 RCA 단자 출력만 있고 여기는 엑셀알 입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도 장비가 이렇게 있을텐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멀티탭을 통해서 멀티탭의 그라운드선을 통해서 쭉 따라가서 접지함으로 가서 접지함에서 대지와 어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순간 다시 샤시가 접지가 되고 얘도 샤시랑 접지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1번 핀이 다시 시그널 어스랑 연결이 되고 이 녀석이 다시 대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RCA 단자의 마이너스가 전자외로에 시그널 어스랑 연결이 되고 시그널 어스가 다시 이렇게 샤시 그라운드를 내리면서 대지가 어스가 되면서 이 장비 노래방 기계와 프로용 콘솔은 이미 이렇게 동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내가 언밸런스를 트랜스포머로 밸런스로 변환해서 콘솔로 보내겠다 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트랜스를 써주는데 트랜스는 보통 600x600 트랜스를 많이 쓰는데 이 600x600 트랜스는 보통 150짜리 권선 4개가 이렇게 코어에 1,2차간에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150 권선 2개를 이렇게 직렬로 묶어주면 600x600 트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에 RCA 단자가 마이너스가 트랜스로 하나 가고 플러스 출력이 트랜스로 하나 간 다음에 이 녀석의 트랜스 2차측에서 핫과 콜드가 밸런스 신호로 변환이 돼서 이 장비에 이 장비에 2번과 3번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1번 핀 이 단자에 1번 핀은 핀 붙어 버리면 당연히 여기가 그라운드 루프가 도니까 여기를 띄워 주는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트랜스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 루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라운드 띄워 주는 경우가 맞는데 우리가 이 민수형 민수형 우리가 장비들은 3핀짜리 파워 케이블이 아니라 2핀짜리 파워 케이블을 써서 접지가 접지선이 없는 경우를 많이 쓰죠 예 요즘에는 아답터라고 불리우는 SNPS 외부 파워 서플라이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없는거죠 이게 이렇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여기가 이렇게 3핀짜리 전원 케이블을 썼다면 아무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트랜스를 쓰더라도 여기 1,2차간에 그라운드는 분리를 해줘야지 맞겠죠 근데 민수형 기계다 보니까 2핀짜리 파워 케이블을 써서 그라운드가 안 돼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랜스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라운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1,2차간에 그라운드를 패치해서 이렇게 끊는데 이게 없는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트랜스포머를 쓰면 트랜스는 1차측과 2차측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굳이 연결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밸런스 장비는 지금 기준전위가 이 RCA 단자의 RCA 단자의 마이너스 부거든요 이 마이너스 부가 그대로 트랜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접지가 이쪽에서 안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이 샤시로 이렇게 그 SNPS나 이런 장비로 노이즈가 유기가 될 수 있죠 이 녀석이 접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샤시에 유기되어 있는 이런 노이즈들이 어디 빠질데가 없는 거예요 빠질데가 없어서 RCA 단자를 타고 이 RCA 단자의 마이너스 부가 이 RCA 단자의 마이너스 부가 지금 샤시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부에 이 그라운드 선을 타고 이게 트랜스로 그대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도된 노이즈가 여기에 이렇게 탈 수 있죠 이게 여기에 이쪽 플러스 입력 쪽에도 플러스 출력 쪽에도 같이 이렇게 노이즈가 탔다면 트랜스의 CMLR 동상 제거 효과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노이즈가 제거가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 경우가 아니죠 여기는 외부에서 유도된 노이즈가 그대로 이쪽으로 빠져주지 못하면 이쪽으로 빠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샤시에 유기되어 있는 노이즈가 그대로 샤시가 곧 RCA 단자의 마이너스 보니까 RC 단자의 마이너스 출력을 통해서 그대로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측에도 이게 동상이 아니라 콜드 쪽에만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요 이렇게 노이즈가 같이 그러한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 버리면 이 노래방 기계에 외부 샤시에서 유기되고 있는 지금 노이즈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1번 핀을 통해서 이쪽 접주를 빠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노이즈가 유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노이즈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언밸런스를 트랜스로 밸런스로 바꾸어서 전송을 하는데 이 언밸런스 장비가 어디에도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이쪽 트랜스포머 입력측에 그대로 노이즈가 유기가 될 수 있어서 밸런스 출력 쪽에도 노이즈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는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가 3핀짜리 파워 케이블을 써서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미 이 샤시에서 유기되고 있는 이러한 노이즈들은 접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 버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때는 반드시 여기는 그라운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띄워줘야 되는거죠 아시겠죠 밸런스는 다르냐 내가 밸런스 대 밸런스인데 뭐 그냥 트랜스를 하나 쓰고 싶다 이렇게 트랜스를 써서 이렇게 넣는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그라운드가 돼 있는데 이쪽 그라운드와 이쪽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프로용 XLR 입출력을 하는 프로용 장비들이 프로용 장비들이 이게 없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다 3핀짜리 파워 케이블을 쓰지 2핀짜리 파워 케이블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없겠죠 이게 없어서 요 1번 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때는 연결을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해주는게 좋을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장비가 지금 이 장비도 보면 그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접지가 되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접지는 일단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면 해주는게 좋죠 단 하나의 경로로만 해줘야죠 하나의 경로로만 접지한다 이게 곧 그라운드 루프를 막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비가 지금 밸런스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 어디에도 지금 접지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트랜스포머 쓴다고 해서 일리차 그라운드도 분리시켜 놨고 전원 케이블에 2핀짜리 플러그를 써서 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스위치를 어디에라도 상관이 없겠죠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외부 케이스에 유기되는 노이즈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쪽 접지를 통해서 빠져버리는 거죠 띄면 이쪽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샷시에 유기되고 있는 노이즈가 그대로 트랜스포머로 입력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에 뭐 노이즈가 들어가진 않아요 언밸런스랑 달리 네 그래서 밸런스 대 밸런스로 이렇게 중간에 트랜스포머가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이쪽 장비가 그 어디에도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접지를 해주는게 하나의 경로로 접지가 되어주는게 좋으니까 여기를 붙여주는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의 경우처럼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유기된 노이즈가 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토글 스위치를 1,2차간에 그라운드를 붙여주면 그냥 이 장비의 접지를 위해서 붙인거지 노이즈를 더 줄이려고 붙이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장비들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 같은 경우에 있는 민수용 장비들은 다 RCA 출력을 가지고 있고 RCA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배터리를 쓰다보니까 내부에 배터리를 쓰다보니까 이게 뭐 따로 파워 케이블 통해서 샷이랑 붙지를 않죠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을 또 우리가 요즘에 또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우리 프로용 콘솔하고 밸런스 임명을 가지고 있는 프로용 장비와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때는 반드시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 플러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핫과 콜드가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핀은 1번 핀이 샷이랑 붙고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는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샷이 이 샷이 다시 지금 우리 쪽에 접지가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단자가 샷이랑 붙어있고 이게 곧 기준전의가 되는데 그때는 이 샷이 이 샷이 이 샷이 1번 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이때도 이 경우랑 똑같은거죠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똑같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이 장비가 어디에도 접지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유기되는 노이즈가 트랜스포로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샷이 유기되는 노이즈가 RCA 단자의 마이너스 쪽을 통해서 트랜스포로 1차측에 그대로 입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쪽 이 배터리를 쓰고 있는 스마트기기나 타블렛 PC가 우리 쪽으로 접지가 되어주는게 더 좋겠죠 트랜스포머로 쓰더라도 이렇게 1차측 장비가 그 어디에도 접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1차측 장비가 그 어디에도 접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트랜스포머를 썼더라도 이쪽 그라운드와 우리 쪽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라운드를 통해서 접지가 되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라운드 아이졸레이터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600x600 트랜스포머들이 이렇게 150권 선 4개를 이렇게 1,2차에 2개씩 감아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렇게 그때 이렇게 중간을 직렬로 연결해주면 점이 이렇게 찍혀있을 거예요 이게 동상을 연결하는 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입력을 넣으면 이쪽에서 동상이 나오고 이쪽에서 역상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 그라운드가 이쪽에 그라운드와 토글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죠 상황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를 붙일 것인지 띌 것인지 결정을 해주는 토글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번이겠죠 엑셀 알 출력을 커넥터를 달고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언밸런스도 같이 쓸 수 있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핫 여기가 3번 콜드라면 온밸런스 를 하면 온밸런스 를 하면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3번 콜드가 이쪽이랑 이렇게 붙이고 그 때 1번이 접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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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연결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경우를 연결을 할 때 언밸런스를 사용할 때는 여기 토글스위치가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면 3번이 이렇게 접지가 되고 이 트랜스에는 이 RCA 단자 입력이 되구요 그 다음에 토글스위치가 붙었으니까 1번 핀을 통해서 붙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단자가 토글스위치가 붙었으니까 1번 핀을 통해서 여기 그라운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토글스위치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에 이렇게 샤시에 수납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그라운드를 붙였다 띄었다 해볼 수 있는 그라운드 아이졸레이터 기능도 되구요 두 번째는 언밸런스를 밸런스를 밸런스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머 박스도 같이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테스트용으로만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그라운드 아이졸레이터냐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변환할 거냐 이렇게 쓸 수 있는 다목적 다목적 트랜스 박스를 쉽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뭔가 그라운드 루프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네 두 개의 신호 경로 사이에 이렇게 이 트랜스포머 박스를 끼우고 토글 스위치해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끊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노이즈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아 그라운드 루프가 있었는데 내가 그라운드 루프를 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언밸런스에서 밸런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때 여기다 언밸런스 넣고 여기서 밸런스 뽑아가지고 여기 이쪽에 토글 스위치를 붙여서 언밸런스 신호는 그 어디에도 접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쪽 언밸런스 장비들은 민수용 장비들이고 또 요즘에 배터리들을 많이 내장한 제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쓰면은 그 어디에도 접지가 돼 있지 않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토글 스위치를 붙여서 우리 쪽이랑 접지가 되게 해주는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뭐 전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원과 그라운드는 뛸 수 없으니까 전원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구요 감사합니다